거짓말 틈지기 거짓말 틈지기 폴리그래피 Q&BF의 가장 유수한 다른 단체에서 대조어내는 등 테스트 그리고 스프레이 테이닝 유지어제를 좀 이따 넘어갈 근데 컨디션이 잠을 잤다니 좋다 이제 어제 거의 한 18시간 죽으신 것 같은데 신생활 웃기 신생활 웃기 여긴 했어요 아 하체 운동을 첫날에 했던 너무 헛던 것 같아요 아 그 날 무리하셨어요 형님 저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몸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궁금하긴 한데 하루를 시작해볼게요 대비 역시 지금 한국어 로딩대휘 오늘 angkor 출연 대회 전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이 지금 날씨가 흐려요 뉴욕 온 이래로 한 번도 맑은 적이 없어요 여행을 왔으면 되게 불행했을 것 같은데 대회뛰로 왔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좋아 집중할 수 있고 밖에 놀고 싶은데 이런 느낌이 안 들고 그래 내 준비 좀 열심히 하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괜찮습니다 매일 아침 기대될 이 콤비네이션 오트밀에 이 포틴에 진짜 맛있게 먹어 진짜 아 수니는 뭐 먹는 거야 지금 이거 미국 왔으니까 아메리칸 브레스티트 오 징그러워 딱 달라붙었는데 당황스러운데요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그래도 아침에 이제 칼로리를 너무 적게 안 먹어도 될 것 같다고 피디를 해주셔가지고 이것 좀 더 추가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할 거는 이거 제로팩 그린요거트 근데 이걸 넣어서 먹으면 풍미가 달라져요 확실히 프로틴 아이온엑스 프로틴 이거 솔티드 캐러멜 맛입니다 이렇게 미국 도착했을 때 와우 진짜 아침마다 기대되네 그냥 내 영혼의 음식 같은 느낌 블루베리 넣고요 20알 정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마지막 이거 아 여기도 100g인데 양 많은거지 보이시나요? 양 많은데 양 진짜 여기 완성됐습니다 아침 맛있어 보이네요 최고 최고 오우 이야 팬케이크를 맛있게 했네요 와우 순이가 또 요리를 또 이게 뭔가요 이게 제가 요리를 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먹을 텐데 순이 덕분에 또 이렇게 호사를 누리네요 아하 가시죠 아 맛있겠다 두번째 피디 오우 뉴욕을 벗어났네 형님 오우 오우 네 여기 뉴저지인데요 여기 락피타 페이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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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요 저희 잘 찾아온거 맞겠죠? 오늘 맞아 양님? 맞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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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잘못된 곳으로 와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호텔으로 가야되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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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니스 채널 damn yeah so i'm, i'm going to like a competing bodybuilding show, and actually we're late actually so okay, yes sir! thank you! okay thank you brother you saved me Thank you, man. Thank you, have a good one. You too, thank you. Thank you, take care. Sorry. 원활하면서 튼튼하게 된다 보다. 제대로 온 거 왔네, 형님. 제대로 왔다. 아, 다행이다. 어떻게 하는 건가? 모르겠어. 나 인생 처음 봐봐, 솔직히. 거짓말 탐색이 지금 검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어떠셨어요, 형님? 통과 못했어요? 통과 못했겠냐? 당연히 통과했지. 근데 긴장되더라고. 약간 치료실 같고. 그리고 몸을 칭칭 감아. 세 가지를 테스트한대. 손 전류랑, 그리고 가슴, 흉포. 그리고 여기 맥박. 세 가지를 해서.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보는 건데. 영어라는 게 사실은. 내 머더랭귀지가 아니다보니까. 조금 긴장되는 거야. 처음에 질문을 알려줬는데. 이분이 이제. 말했는데 못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못 알아보는 거야. 그냥. 예스 이랬거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끊더니. 너. 다른 사람에게 위험에 처할만한 행동을 한 적이 있냐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런 적 없다고. 근데 왜 예스라고 했냐고. 미안하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하자고. 테스트해서 다시 막. 그래가지고. 끝났죠. 거기서 그럼 통과했다고 알려줘요? 네. 통과했다. 문자부터. 그리고 뭐. 당연한 질문이지 뭐. 쓰지 말아야 될. 그런. 약물들을 쓴 적이 있냐고. 쓴 적이 없으니까. 이거는. 안 썼다고 하는다고. 그건 당연히 넘어가는 거고. 그런 거죠. 어. 질문이 한 몇 가지인가요? 한 열 가지 되는 거 같아요. 많지 않네. 네. 열 가지 되는 거 같고. 그리고. 사실. first name, last name도 헷갈리거든. 하하하하. first name is 시현. 그러니까. yes. 맞는데. 이제 약간 헷갈리는 거지. 솔직히. 처음 가다 보니까. 이게 돼 싶은 게 있었어.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뭘 해가지고. 잘못했는데. 괜히. 긴장해가지고 했는데. 이걸. 이거 하면은. 이거 때문에. 시합을 못 뛴다면. 나는.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밥 먹으러 갈까요? 네. 밥 먹으러 가시죠. 세 번째 끼니. 형 이거. 오오오오요. 한국 사람들! 방금 포텔 로비에 또. 그. 전자레인지 있어서. 이분도 또. 대회 뛰는 모양인데. 식단하고 있어서. 저는. 좀 자연스러운 거 같아서. 여기서 먹으러 갑니다. 오우. 쉿. 저렇게 도시락 싸우는 나랑 그냥 햇반용으로 간단하게 해서 전자리 돌려고 딱 먹자 어디 있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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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맛은 훨씬 맛있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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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디 가는 거죠 형님? 스프레이 태닝 오오 주최측에서 이렇게 태닝을 해주네요 하루 전날 돈 줘요 아 돈 내고 하는 거예요? 네 돈 내고 하는 거예요? 오오 형님 오 끝났어요? 저 말고도 여성분들 이제 여성분이 이제 마체로 있더라고요 에이 같은 공간에요? 네 저도 이제 이거 끼고 뭐예요 그게? 호주에다가 이렇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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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런 거 같다, 탱쩍이야. 아, 그걸 주셨어요, 거기가? 이거 끼라고, 그래서 잘해가지고. 너무 민망하긴 했는데, 처음이긴 한데. 그래서 오늘보다 더 진해지고 내일 아침에 또 오라고 하더라고. 아, 아침에 또 한 번 더 해야 되는구나. 네, 더 되게 친절하시더라고. 그래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됐어요. 오, 근데 되게 자연스럽다. 그치? 잘하셨어. 오. 이렇게 이제 자야 됩니다. 그래서 자고 아침에 하면 얼굴까지 해주시겠다고. 얼굴도? 어, 자연스럽게. 탱니가 보니 집에 와서 세혜님한테 이제 내일 전략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페이스톡을 주고. 온라인으로. 오, 형님. 오,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 괜찮아요? 컨디션이요? 네. 컨디션은 좋습니다, 형님. 컨디션은 좋습니다, 형님. 네. 네. 그, 리터치가 사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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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뒷백도 한번 볼게요. 네.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어쨌든. 오늘 아까 정해진 대로. 저번에 정해진 대로 먹고. 네. 난 준비했던 대로 잘 하시길 바랍니다. 로딩은 잘 된 것 같아요. 어깨랑 가슴이랑 팔 이런 데는 좀 이렇게 두툼해진 것 같아. 운동 뭐 안 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펌픽 딱 할 때 느낌이 딱 올 거예요. 올라온다. 뭔가. 어, 올라오는구나. 이런 느낌이 아마 날 겁니다. 푹 쉬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내일 그냥 준비한 대로 잘 하길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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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와서 봅시다. 네, 우리 알겠습니다. 형님도 대회 준비 파이팅 하십시오. 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형님. 멋지신다 형님. 또 우리 스승님. 잘 찍어야겠다, 그치? 오우. 좋아요, 좋아, 좋아. 하루 앞둔 심정 형님. 마지막 심정 어때요? 아, 잘 해야 되는데.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진짜 형님. 내일 하루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가야죠. 이 먼 뉴욕까지. rim Georges이. 오우씨. 응?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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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거 좀다. 네, 네. 네, 네. 터뜨리. 이 Bostonё구. 네, 네. 네, 네. 네. 다시.